자, 땀을 좀 흘리고 오인수박이 굽힌다. 그만 얘기해, 그만. 알았어, 먹을 테니까 그만 얘기해. 아니, 아니, 오인수박이 굽힌다. 먹을게. 알았어. 내 토크야. 알았어. 아유, 진짜. 아까 전골을 먹으려면 고기를 구우면서 하이브리드가 안 돼요. 여기 전골 뒤에 좀 써도 돼. 어디 써도 돼? 아, 뒷부리게? 고민. 3개야. 된장 전골 2개 주세요. 네. 오케이. 전골 왔는데. 아, 거기서. 네, 한번 일단 끓여서 나온 거.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물 먹을 사람 없죠? 나 대접. 저거 대접 뭐야, 우리? 검은 그릇 하나만 있어. 나는 너 물 먹는 거 지금 비추다. 나 진짜 비추다, 이거. 왜? 넌 저기서 터뜨려야 돼. 오이소박이 국수에서. 냉면 먹고 볶음밥도 먹고 하잖아. 냉면 먹고. 그거 스텝고인 거야, 그날. 왜? 인생 망하는 거야? 아, 그래. 형 말대로 좀 가보자. 오이소박이에서 인생 망하는 거까지 나왔어. 못 참겠어! 그때 먹는 거랑 지금 시켜서 이거 안 먹어야 돼, 이거는. 너 이거 먹으면 나 실망한다, 진짜. 오케이. 사장님. 불판 빼고 이제 된장찌개 올리려고 합니다. 전기밥 두 개만 사주세요. 오늘 늘 떠먹는 거 늘 했으니까 오늘 여기다 말하는 거잖아. 빨리 비빌까요? 갈게요. 일단. 야, 된장죽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최고의 술자리 엔딩. 잠깐만. 지금 시켜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오케이. 사장님. 문세훈의 오이. 저희 오이소박이 국수 3개만 주세요. 오이소박이 국수에게로 가는 길. 오염 제목인 것 같아. 아유, 목말라. 얘도 사실 완벽한 마무리 투수지, 얘도. 소고기 먹은 날은 된장이 맞나? 참 신기하지 않아? 돼지고기 먹으면 김치찌개가 당긴다. 소고기를 먹으면 된장찌개가 당긴다. 그게 좀 인기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렇지? 공알이 저만큼 맞는 것 같아. 뜨거운 건데 이거 팍팍 먹고 싶어. 팍팍 먹고 싶은데, 식으면 팍팍 먹는데 그 뜨거운 맛은 또 안 돼. 아유, 아이러니야. 어느 정도는 참아야 돼요. 그냥 된장도 좋은데,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정말 마무리로 매운해요. 매운하게. 시원한 맛을 살린 것 같아. 집에 가서 체온 딱 하고 진짜 먹고 싶다, 에어컨 틀고. 아니. 오이소박이 안 먹었다. 오이소박이 안 먹었다. 아아. 고맙게. 저 말료 좀 해요. 무슨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 다 대표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이용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돼. 밖에 나가야 되지만. 아, 배우세요. 자, 국수 잘 입읍시다. 국수 잘 입읍시다. 자, 여러분 움직입시다. 움직입시다. 뭐 군대에서 사단장 군단장님 오시는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소고기 케이크를 쭉 먹어오고 이 기름을 쫙. 지금 나오는데, 그런데. 쫙 오고. 왔다, 왔다, 왔다. 일어나서 맞이해. 일어나서 모두가. 오이소박이다. 아주 굽그릇. 좀 큰 거죠, 이거. 너무 얕은데. 오이소박과 굵직한 게 하나 들어가 있네. 동치미 베이스에 오이소박이가 이제 토핑이군요. 그러네요. 네. 각자의 시간 가십시다. 네. 국물 쭉 한번 하고. 오래 참았네, 우리. 2시간. 20분의 기다림. 우와. 시원하다. 야, 이거 중면으로. 아, 잠길 잘했어요. 잠길 잘했지. 아, 이제 죽노네요. 중면으로 시원하다, 이거. 두 마다 면도. 또 행복해 보자. 야, 육수 또 왔다. 육수 다 먹어도 돼, 육수 다 먹어도 돼. 육수 또 왔다, 육수? 응? 짱이야, 씨. 안 먹어도 시원하다, 얘 때문에. 아, 됐다. 아, 너무 시원하네. 잘 참았어. 아유, 이가 싫어가지고. 아유. 아유. 어우, 야. 와우. 야, 저 물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이게. 와, 매워. 그냥 거의 물김치 같은 그런 결에다가 면하고 오이소박이하고. 아주 맛있는 오이소박이, 물김치를 담궈서 거기다 면을 말아주신 것 같아. 좋다. 아유, 야. 여름에 점심에 이거만 바로 되겠다. 아...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괴수야, 괴수. 아, 집에만 자고 싶다. 네, 아유. 아유. sigh,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